자 일단 알겠어요. 일단 다른 것보다 이 근처에는 너무나 많은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뒷길로 해서 뒷길로 해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는 뒷길로 뒷길로. 어떻게든 이렇게 다 모여 이렇게. 길이만 만나면 되는데. 길이만 만나면 되는데 큰일 났어. 아저씨께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래? 저기 가서 노홍철하고 하하랑 인하 보고 와. 빨리 뛰어가자. 안 오면 용돈 줄게. 빨리. 연예인도 뛰어. 숨어 숨어 숨어. 숨어 나오라고. 들어와. 빨리 뛰어가십시오. 어 예 누구 있어요? 노홍철. 아하. 감사합니다. 이게 왜 침잔냐. 야 노홍철. 너 그렇게 사진 치는 거 아니다. 인정합니다. 너 나잖아. 너 카메라 야 너 원샷 못 받아 이제. 자막만 나오는 거예요 자막. 이 결과에는 굴복을 해요. 승복을 하고. 저희 팀이니까요. 엑스트라 하도 안 되는 거예요? 형준형을 데리고 오면 내가 옆에 키워줄게. 아니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. 형준형을 데리고 오면.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얘기를 해줄게. 일단 나는 너였어. 네. 그래서 네 거를 떼어버린 거고. 그리고 너는 나라고 거짓말을 다 알고 있었어. 그래서 형이랑 나랑 떼어. 네가 나를 택시에 태우려고 너무 그 밝은 미소를 주면 빨리 타라고. 야 근데 왜 이래 너 나한테. 재밌었겠지만 이런 적도 있어야지. 너 당연하지. 너의 사기에 우리가 넘어갔잖아. 엉글쭉쭉쭉. 형 감사합니다. 너 내가 딱 한 마디만 얘기해. 너 추격전 약발 다 됐으니까. 너 한 번. 당분간 쳐. 너 런닝맨 게스트 한 번 나갔다 와. 얘 안 돼 형 런닝맨. 얘는 오자마자 감옥 가요. 잠시만. 농철 TV. 아 테이프 빼야지. 잠깐만 이거 꺼여줘. 나 기가 많지. 여기 여기 알아 알아. 자 농철 TV 테이프 뺐네요. 너? 형들 흐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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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도 아니야. 야. 야. 야 진짜 난 형편. 오우님. 난 진짜. 나 붙어있어요. 나 안 찍어도 되니까. 나도 붙어있을 거야. 너 누구야. 야 너도 붙어 그러면. 이 형 왜 믿어. 형들 누워. 형들 누워. 누워 누워 누워. 누워 누워 누워. 야 우리도 누워 누워 누워. 누워 누워 누워. 누구야. 누구야. 아 그래. 야. 노홍철 TV. 야. 여러분들 이 런닝맨. 아름다운 노래도 한 번 들어보는. 노홍철에. 안 찍어. 찬장 찍어. 찬장 찍어. 형들아. 어디 있을래나. 요 근처 어딘가. 사람들 몰려있는데 죽인가보네. 왜 어딨냐고. 죽이네. 죽이네. 여기 내려주세요. 잘하세요. 잘하셨어요? 형님. 아유. 아이 길아. 아니. 아이 설마. 에이. 너는 아니구나. 너야. 아니 아니죠. 아니지. 그럼 설마. 아멘